일제강점기의 핵심은 일본의 정책하고 우리의 저항이 있었다는 게 핵심인데 한국의 저항을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 국내 외에 국외로까지 확산됐다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하냐면요. 러일진쟁 이후에 사실상 한국의 국권이 피탈되기 시작할 때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신 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냐라는 걸 공부하는 게 일단 처음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얘기한다고요? 이걸 1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대까지는 활동보다는 주로 뭐의 초점을 어디에 뭐가 나갔냐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가서 만든 단체들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게 제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때 한국 사회에 생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용어인데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대편이 명확해질 때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적이라는 게 되게 명확해지면서 민족 개념이 나타나는데 한국인들한테 하나의 민족 개념을 심어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요. 국제부상운동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 운동에 썼다는 거지 거의 한국인들 전체가 움직이는 운동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체는 실패를 끝났지만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야라는 걸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야라는 것을. 이게 지금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도 있었죠. 원간섭기 때는 고주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한 것들도 있었죠. 그게 무슨 역사책이었죠. 삼국주사나 제왕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야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국제부상운동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신민회가 갖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일본이 적임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둘로 나뉘어져서 툭탁툭탁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마. 손 좀 잡아봐. 첫 시도였었다는 겁니다. 뭐를? 개몽운동과 의병운동 간의 단합을 도모했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저 두 운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뿌린 씨앗이 어디로 가죠? 해외로 또 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더 이상 민족운동하는 게 어려워지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만든 단체와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재기했었던 단체들이 뭐가 있었나 좀 보도록 할게요. 주로 나간 사람들은 개몽단체와 의병단체이기 때문에 개몽단체는 언교산, 언론과 교육과 산업활동을 주로 하고요. 의병단체는 나가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뭘 만든다? 하나의 자치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언론. 있으면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있으면 있는데 몇 군데 기억하고. 주로 교육 아니면 군대가 만들어지고 자치단체 만들어집니다. 세 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교육, 군대, 자치단체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북간주에 있었던 교육과 자치단체, 군대는 뭐가 있었다고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해외 설치한 사실상 거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서전서숙 이상설이 만듭니다. 1906년도에 만드는데 이상설이 7년도에 헤이그 가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8년도에 명동학교가 다시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독립군을 되게 많이 배출하는, 독립운동을 많이 배출하는 명문 역할을 합니다. 중강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중강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쓴다고요? 대종교도만 쓰는 겁니다. 대종교도. 대종교가 만든 군대입니다. 그래서 북간두 지역은 대종교도의 영향이 되게 지나게 나잖아요. 여러분, 10년대까지는 단체의 이름만 기억하는 거지 활동을 주로 얘기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20년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강단에 있었던 이 단체, 북간두에 있었던 이 단체들이 20년대에 무슨 군대로 이어져간다고요? 북로군정서로 이어져가는데 북로군정서를 이끈 사람이 김좌진입니다. 그래서 김좌진과 북로군정서도 어떤 종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쓴다고요?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간미네라는 걸 만듭니다. 간미네. 그래서 이거를 북간도, 북서명, 간중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책에 서명도 하고 간증도 하고 독립운동 하는 거야. 북간도, 북서명, 간중. 서간도를 개척한 게 신민회인데요. 신민회를 다시 일으킨다는 뜻으로 가서 뭘 만들었다고요? 신흥강습수라는 걸 만듭니다. 신흥강습수를 이름을 신흥학교로 만드는데 이 신흥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도 몇 년대의 단체죠? 10년대 단체입니다. 신흥강습수가 11년에 생기고요. 근처 옆의 지역으로 옮기는데 옮기면서 신흥학교로 바꿉니다. 언제 신흥무관학교라는 말을 썼는지는 몰라요. 12년에 신흥학교라고 씁니다. 신흥학교가 10년대에 있었던 단체인데요. 12년부터 20년까지 있었는데 10년대는 활동 거의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저게 의미를 되게 부여하는 바가 뭐냐면 저게 졸업생이 한 3, 4천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년대,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의 주역이 돼요. 심지어는 의열단 사람들도 어디 출신들이다? 신흥학교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국 광복군의 이청천 사령관도 어디 출신이죠? 일본 육사 나왔다가 탈출해서 여기 신흥학교에서 활동했었단 말이에요. 신흥학교 출신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족적이 되게 크다. 여기서 만든 단체는 경학사라는 건데 북관도는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한국인들이. 지금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허업을 판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하면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로 만들었다? 박갈경, 배우락, 경학사로 만듭니다. 경학사. 다 해야 돼. 한 가지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바꿔서 만든 게 부민단으로 만듭니다. 서로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부여, 민족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백서동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여기 군대예요.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어디 취업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신. 아예 어디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다가 이 사람들이 같이 협동농장을 만든 건데 그걸 사실상 군대처럼 운영을 합니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신흥학교. 이게 서간도고요. 이건 서경신부백이라고 합니다. 서경신부백. 서경에 있는 신부가 백하면 들릴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됐습니다. 연해주 쪽에 보면 연해주는 자치단체는 권업해요. 군대는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대 단체 중에 대통령, 부통령 이런 말 나오면 저거 말하는가. 대한광복군정부. 아시겠죠? 대통령을 정통령이라고도 하고요. 정도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 나오면 뭐다? 대한광복군정부입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저거를 최초의 망명정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부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이상설입니다. 이상설. 여기는 정재간, 최재형,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고요. 대한광복군정부는 이상설이 정통령입니다. 정통령. 여기 있었던 신문. 여기 신문이 있었는데 연해주하고 미국에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신문은 해조신문과 권업신문이 있었고 여기는 신한민보라는 게 있어요. 신문도 가끔 지역을 바꿔치게 해서 냅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국립협회와 합성협회가 있는데 왜 단체가 따로 나뉘어져 만들어졌느냐면요. 미국 본토에 만든 단체가 있고 하와이에 만든 단체가 있거든요. 하와이. 그래서 따로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따로 만들어진 단체를 하나로 통합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장전에서 빠방한 사건입니다.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 구명운동하다가 합쳐진 겁니다. 국립협회가 1905년에 합성협회가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거 1907년에 만들어지고 1908년에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구명운동하다가 1909년에 국민을 만들고 여기에 한 단체가 더 들어오면서 대한인 국민으로 발전한 게 10년도 2월입니다.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미합중국이라는 데 했었죠. 미국합공국. 미합공국이라고 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년대는 국민의 주적이 제일 컸었어요. 해외 지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만주에도 시베리아에도 심지어 어디에도?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국내 지부를 뭐라고 하죠? 조선국민회라고 하거든요. 조선국민회. 그래서 제일 사이즈가 컸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여기저기 가기가 좀 편한 지역이니까. 국내에서도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 얘기하는 게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독립의군부, 경상도 지역에는 풍기광복단과 국권회복단이 있는데요. 그리고 평양에 숭실학교 학생과 졸업생들이 만든 학생과 교사들이 만든 게 국민회고요. 이건 여기 집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국내에 만들어진 단체들의 특징이 뭐가냐면 하나는 의병단체예요. 하나는 개봉단체라는 거지. 이게 의병입니다. 의군부. 이게 의병입니다. 광목단이라는 게. 이거는 개봉단체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나타납니다. 이게 만든 게 임병찬이고요. 최익현과 더불어 을사의병 때 거병했던 사람인데 대마도 유배 갔다가 최익현은 그 해 돌아가시고 임병찬만 돌아온 겁니다. 돌아봐서 다시 제 얘기한 겁니다. 돌아봐서 제 얘기하는데 이제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국권반환 요구서를 총독부하고 일본 정부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외국 영사관의 딸이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외교활동 비슷한 것도 합니다. 무식하게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권반환 요구서.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립이 돼도 다시 뭐로 돌아간다? 왕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왕국. 공화정이 아니라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는 게 특징이다. 국민의는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둘이 나뉘어져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개봉단체, 의병단체가 모여서 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 상징적인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광복단의 광복, 회복단의 회, 합치면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두드러진 의미를 갖는데 무슨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개봉과 의병이 드디어 합쳐졌다는 겁니다. 합치려고 노력한 단체에 있었죠. 그게 국권피탈 전에는 신민회요. 지금 합친 것은 광복회입니다. 그래서 개봉과 의병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10년대 운동의 특징이다. 그 징조는 뭐였었다고요? 신민회였었고요. 신민회와 광복회가 되게 비슷한 게 여기도 공화정을 지향했고 국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정을 지향하고 국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을 합니다. 10년대 특징은요. 개봉단체와 의병단체가 합쳐진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너 그럼 독립하고 다니는데 네가 꿈꾸는 국가는 뭔데? 할 때 공화정과 복벽주의의 대립이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10년대 복벽주의를 주장한 대표인 단체가 의군부고요. 군부고 군부. 회회회 하는 것들은 다 뭐다? 공화정입니다. 왕이 없는 국가를 꿈꿨다는 거지. 그래서 점점 점점 뭐가 늘고 있다? 왕이 없는 국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회회회, 신민회, 광복회, 국민회회. 이거는 다 뭐를 주장했다고요?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10년대에 문제 내면 문제의 거리 중에 하나라고. 공화주의냐, 복벽주의냐. 그래서 지금 뭘 봤냐면요. 해외에 만들어진 단체와 또 뭐를? 국내에서 새로 다시 재개한 단체를 봤는데 이 단체들이 너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도 10년대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운동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는 선언을 처음 한 선언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뭉쳐보자는 말을 한 거니까. 그 첫 번째 선언을 뭐라고 하냐면 단결 선언이에요. 단결. 어? 아까도 단결 나오는 거 있지 않았었나? 국권 피탈 전에는 신민회가 단결을 주장했었다면. 그때 단결은 뭐죠? 개몽단체와 의병단체의 단결을 말한 거라면. 이때 단결은 뭐다? 총체적인 단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단결의 결과가 뭐죠? 정부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정부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뭐를 선언했다? 처음으로 임시정부 만들자는 선언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17년으로 들어가면서 독립운동의 하나의 큰 흐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이제는 어디에 누가 있는지 대충은 알아요. 이거를 한번 쭉 모아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되지는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17년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저게 어떤 성과를 냈다? 못 냈다? 못 냈다라는 겁니다. 왜 못 냈죠?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이때는 배 타고 미국에서 중국 오면 세 달씩 걸리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갖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력이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갑자기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 생겼다는 거지. 그게 뭐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해방시켜줄게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정확히 1년 뒤에 민족자결주의가 재창이 되게 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의 원인이 식민지라고 인식한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풀어준다고 하자 이거는 무조건 기회다 해서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냐면요. 이번에는 가장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었던 국제 여러 나라들이 조개지가 막 모여 있었던 상해에서 제일 먼저 모이게 돼요. 상해에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신한 청년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뭐를? 한국의 독립을 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젊은 청년 중에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아예 프랑스까지 보냅니다. 회의장까지. 누구? 파김. 파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요. 파김하는 겁니다. 이때 김규식이 가면서 무슨 얘기한다고요? 좀 도와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조그만 나라를 누가 알아주겠냐. 나는 가서 그냥 희생이 되고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일본 싫어합니다라는 것을 여러 지역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뭐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진 것은 1918년에 만들어지고요.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보낸 게 19년 1월인데 여기서부터 19년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19년 활동이. 김규식이 19년 1월에 가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 군데에서 독립선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2월에 주르륵 나타나게 돼요. 어서 나타나죠? 만주. 어서 나타나죠? 도쿄. 어서 서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중에 서울에서 나타난 만세선언이 뭐라고 한다? 만세운동으로까지, 무브먼트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3.1운동.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서로서로 깜짝 놀란 거야. 일본도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푸시 이펙트를 준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저기를 준 거예요. 견인 역할을 한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 독립조직이라는 게.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세부류의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해외에는. 뭐가 나타나죠? 만주는 바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3.1운동이 평화 시위를 전개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였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칼이나 총이라도 들었다면 쫓아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고 얘들이 만할 때 60만밖에 안 되는데 한 10사람이 한 놈만 잡고 죽여도 이기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 때문에 여기는 총을 잡게 되고요. 한편 꼭 그 방식만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를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임시정부가 그 노선을 택합니다. 뭐를 외교로 풀어보자 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군대 만들 시간도 없다. 그냥 바로 일본 놈들은 잡아 죽일 거야. 하면서 아주 호쾌한 일을 벌이는데 일종의 테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개인 투쟁을. 그걸 의열 투쟁이라고 하죠. 크게 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흐름이. 그중에 만주에 군단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한 게 10년대 신흥부한학교고요. 심지어는 의열단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한 게 신흥부한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흥부한학교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크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군단 투쟁. 하나가 의열단. 하나가 정부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그래서 20년대부터는 이 세 단체 활동을 쭉 풀어가면 돼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20년대 넘어가기 직전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0년대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나타나는데 1914년에 나타난 단체들은 전쟁이 막 시작되는 짐이니까 전세계가 싸우는 짐이니까요. 일본도 틀림없이 누구랑 싸울 것이다. 라는 전제화에서 일본이 누구랑 싸우든 간에 일본이 싸우는 나라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날 앞편이 되겠다 하면서 이때는 군대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었어요. 몇 년도? 14년, 15년은 무력투쟁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었다. 아시겠죠? 그런데 18년에 전쟁이 딱 끝나 보니까 지금 세계가 식민지 풀어주겠다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때는 전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뭐가? 말로 해보겠다는 활동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4년, 15년에 만들었던 단체들 쭉 한번 빼볼까? 뭐 있었죠? 백성농장. 이게 사실상 군대거든. 대한광복군정보. 이거 14년. 이거는 러일전쟁 10주년 기념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 대조선국민군다. 박용만이 만든 건데 박용만은 대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조선이라는 말 있습니다. 이것도 14년. 여기는 대한광복회. 이것도 뭐를 지향한 것이다? 혁명을 지향한 단체라고요. 혁명을.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보가 실패로 끝나고요. 여기 있던 이상설이 내려와서 다시 조직한 게 신한혁명당인데 이것도 혁명을 지향한 단체입니다. 혁명을 지향했다. 혁명을 지향했다. 즉 무력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이게 14년, 15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광조광신대라고 돼요. 광조광신대. 광, 조, 이게 신대인데 당연히 신규식과 박은식이라는 양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동부국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15년에. 그래서 이게 14년, 15년 즈음의 분위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년은 뭐 있었다고요? 김규식을 보내서 말로 하려고 했었다는 거. 19년에, 그렇죠? 그리고 독립선언 나타났다는 거.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3.1년도기에 2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20년대는 크게 몇 개로 정리한다? 이제는 중국 얘기만 할 겁니다. 만주 아니면 관내 두 군데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중에 만주는 주로 뭐로? 무장투쟁으로. 관내는 주로 뭐로? 말로. 정부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만주에서 만들어졌었던 의열단이 관내로 내려와 활동합니다. 그래서 관내는 하나의 활동이 더 있어요. 뭐? 의열투쟁이 있다. 그래서 20년대는 이 세 가지만 분류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활동할 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도 대응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빨리 끝나는 게 뭐라고요? 군대가 제일 빨리 끝납니다. 1년밖에 못 가요. 19년에 만들어진 군대가 주로 20년에 큰 전투를 벌이는데 20년 그 해에 일본이 두 번째 이른바 싹쓸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뭐다? 간도참변이에요. 간도참변으로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이 일단 어디로 도망간다? 노령지역으로 도망가면서 일단은 휑해지게 됩니다. 그 1년간에 있었던 큰 전투들을 봉훈청간이라고 하죠. 봉후동 전투. 훈춘 사건은 일본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다가 자기네 영사관 분소를 습격하게 해갖고 일본 자기네 국민들을 죽여달라고 한 거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죠? 군대 출병의 핑계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걸 핑계로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고 들어왔었던 일본 군대를 유인해다가 죽인 게 청산인전투인데 4개 사단에 16개 연대란 말이에요. 16개 연대 중에 1개 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지만 15개 연대가 남는다라는 거지. 결국은 청산인전투를 대승을 거뒀지만 도망갑니다. 노령으로. 그리고 남아있던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간도 찬 변이에요. 그래서 몇 년 만에? 1년 만에 사회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노령으로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거기에 노령은 지금 내전 상태예요. 노령은 러시아 땅을 말합니다. 17년에 사회주의혁명 되거나 땅도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적색군 대 백색군, 귀족파 대 사회주의파 간에 대립 중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휘말려갖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끼리 싸우는 참변을 겪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년대. 간단해요. 딱 한 해만 겪으면 되는 겁니다. 봉운천관, 봉우동전투, 훈춘사건, 청산인전투. 청산인전투는 청산인 지역에 있었던 몇 개의 전투를 말하는데 백운평, 고등화, 어랑촌 전투, 완료구 전투 이런 전투들이 청산인전투를 뜻한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도 못하고 고도 못한다. 백어구. 이렇게 갇힌 채로 죽은 게 청산인전투다. 백어구. 자, 간도참변. 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단체들이 통째로 노령으로 넘어가는데 노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단체들을 통합해서 만든 최초의 통합군단 이름이 있다. 이게 뭐다?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게 20년 12월이에요. 여기까지가 20년입니다. 그리고 자유시 넘어갔는데 거기서 큰 참변을 겪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2년에 만주에 대한독립군단을 재건하는데 규모가 확 줄어 있어요. 돌아왔을 때는. 돌아와서 재건하면서 이쪽 지역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 게 산부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산부를 만드니까요. 이번에는 여기는 군대를 보내서 이른바 싹쓸이를 했다면 남의 나라의 군대 자꾸 보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주에 있는 군벌들한테 돈을 줘서 현상금을 줘서 독립군 잡게 합니다. 그래서 만주 군벌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게 두당 얼마라는, 독립군 두당 얼마라는 현상금 협정이었어요. 이걸 뭐라 한다? 미스야 협정이라고 합니다. 재만한인 통제에 관한 협정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봉은청간 대자 산미라고 합니다. 산미. 산부 성립하고 미스야 협정을 만들었다. 산부 성립, 미스야 협정. 이렇게 대응했다. 그래서 미스야 협정이 25년인데요. 국내에는 이때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치안유지법이 독립운동과 잡는 대표적인 법인데요. 독립운동과 잡는 협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25년이 안 좋은 게 두 개나 있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의열단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의열단은 특징이 뭐라고요? 해외로 사람들 파견해갖고 이른바 자살투쟁하게 하는 겁니다. 의열단의 투쟁이 중요한 거는요.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김원봉. 김원봉의 고향이 밀양입니다. 그래갖고 밀양지역에 제일 먼저 파견합니다. 밀양지역은 실패했었고 다시 또 파견하는데 부산하고 밀양지역 파견하는데요. 부산에 탄 던진 게 최초였었어요.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보냈는데 부산경찰서에 간 사람이 박지역이라는 사람이고요. 밀양경찰서가 최수봉입니다. 이게 처음이야. 그런데 이것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경상도 투쟁이 아니죠. 서울 투쟁이죠. 서울. 서울 투쟁의 유명한 삼총사가 이분들입니다. 김상욱. 김익상, 김상욱, 나석주라는 이 세 분의 활동이 제일 잘 나오죠. 김상욱은 총독부에 김익상은 김상욱은 옥은 경찰서에 있잖아요. 종로 경찰서에 나석주는 경제단체 동척과 식사능에 던졌다는 거 잘 나옵니다. 연도까지 알아주세요. 김익상은 김일상 1년도 김상욱은 김사목 3년도 이 분은 26년이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20년? 이게 21년인데요. 애들이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일본놈들이 대응하지 못해서 이때는 탈출했었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시는데 김익상이 탈출해갖고 뭘 하냐면요. 그 다음에 상해에서 되게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상해 황포탄 부득과에서 다나카 기이치 간도참변을 이끌었었던 사령관 육군 퍼스타를 죽이겠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김익상이 그래서 되게 황당한 사람입니다. 김익상 여기서 또 일을 벌여서 따는 겁니다. 김익상, 오성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무슨 활동이다? 의혈단 활동이고 의혈단의 국내 활동 말고요. 일본에 보낸 것도 있었는데 일본은 도쿄 대첩이 두 번 있었어요. 도쿄 대첩이. 그게 뭐하고 뭐하고 있었다? 도쿄 대첩 두 개가 하나는 왕궁 앞에 던진 게 있었고요. 하나는 일본 왕한테 던진 게 있었는데 왕궁 앞에 던진 게 의혈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혈단에서 도쿄 일본으로 사람을 파견하는데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왕궁 폭파와 일본 국회 폭파하는 게 있었는데 이때 파견됐었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3년에 간투대지진 관동대지진이 터지는데요. 이때 일본 애들이 불만이 잔뜩 쌓인 일본 사람들의 불만을 이쪽으로 풀어버리게 하려고요. 유언별 퍼뜨립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상대문을 약탈한다. 여성들을 강간한다는 유언별 퍼뜨려갖고 일본 민간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사적으로 죽이고 다녔어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어이없이 그때 돌아가십니다. 정말 어이없이. 몇 년? 23년에. 그때 남으신 분 한 분 중에 그냥 지나가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김지섭이에요. 몇 년? 24년입니다. 그 다음에. 왕궁 앞에 던지는데 안 터져요 그게. 어쨌든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일본 왕궁 앞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서늘하게 합니다. 이게 도쿄 대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다고요? 32년에 이봉창에 일본 왕의 행차 앞에 던진 거 있었죠. 그건 애국단이 한 겁니다. 구분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의열단이 아닌 사람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열단이 아닌 사람. 사실은 국내에서 폭탄을 처음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요. 1919년 3.1호동 직후에 사이토 총독,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는 행차에 던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다? 강우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국 폭탄 투쟁의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의열단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노인단, 노인동맹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개인이 그냥 단독 거사한 사람이 있는데 조명하라는 분이 있어요. 조명하. 대만 타이중시에서 일본 천왕의 장인이었던 구미노미아 애를 칼로 찌르는데요. 안 뒤졌어요. 그런데 스물스물 뒤집니다. 칼에다 독발랐었거든요.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성 장군, 일본 왕의 장인을 죽였었던 되게 좋다고. 되게 좋다고. 일이 있었습니다. 좋다고. 조명하. 타이중시, 구미노미아라는 사람을 죽였다. 이게 20년대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죠? 20년대에 활발했었던 의열투쟁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나? 딱 세 가지 활동만 할 거야. 군대, 의열, 정부 활동만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라지죠? 스스로 바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한다? 노선 변경을 합니다. 노선 변경하는 게 뭐죠? 의열단은 개인투쟁이라면 단체 투쟁으로 바꾸는데요. 단체를 만들기로 이제는 목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세운 목표가 뭐죠? 무슨 단체 만드는 거죠? 하나가 군대요. 하나가 정당 만드는 건데 언제 완성이 된다? 30년대 완성이 돼요. 30년대 가면 의열단이 만든 군대와 의열단이 만든 정당이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혁대라고 합니다. 혁대. 민족혁명당 35년. 조선의용대 38년에 만듭니다. 여기는 노선을 바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노선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죠? 김원봉과 더불어 간부들이 중국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게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26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열단의 활동은 언제 있었다고요? 20년대 전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석주의 활동은 의열단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노선을 바꿨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도 기억할 수 있다? 나석주는 20년대 후반이었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위력한데 수험가에서는 당분간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석주는 의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래. 좀 다르단 말이야. 후반대에 가면 노선을 바꿨는데 이 사람은 후반에 했단 말이지. 자,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제 임정활동은 뭘까? 임정활동의 핵심은 뭘까요? 임정부 활동의 핵심은. 정부잖아요, 정부. 정부 활동했다는 건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기서 만든 정부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드디어 뭐를? 이렇게 생긴 정부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거 없다. 이거 세게 쪼갰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라고 하지? 행정입법 사법부를 갖춘 삼권분립 정부를 갖췄다고 하는 거고 이런 제도를 규정하는 법을 뭐라고 하죠? 헌법에 근거한 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아시겠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활동 내용 한번 볼까요? 뭐 있죠? 이거 세 개 중에 처음 생긴 건 뭐게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입법부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임시의정원이 입법부예요. 이게 4월 10일이 생기고 여기서 정부를 만든 겁니다. 4월 11일에. 그래서 4월 11일이 임시정부 기념일이에요. 정부 만들었어. 무슨 활동할까요? 정부가 활동하는 것들 혹시 기억 되살려 볼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활동하는 게 있겠죠? 여기는 뭐죠? 한편으로 보면 지방이고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죠. 무슨 활동도 했다? 지방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했었던 지방통치를 뭐라고 하죠?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하죠. 혹시 국민들한테 하는 정부의 활동이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새로운 국가가 생기면 국민들한테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의 정신을 보급하려고 하죠. 국가의 정신을 보급하는 게 뭐라고 하죠? 국가의 정신을 보급하는 것. 역사죠. 국가가 만들어지면 역사책은 반드시 쓴다니까. 역사책은 그 활동도 합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임시 사료 편찬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걸 만듭니다. 하나만 더 갑시다. 국민들한테 좋은 것만 하지는 않죠.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뭐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세금이라는 게 국가의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세금이라는 게. 지금 정부는 여기 있고 여기는 일본 정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거두려고 하는 건데 돼야 안 돼?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징수는 시도합니다. 비밀리에 면장 군수 같은 걸 만드는데 면장 군수 같은 걸 임명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연통제라고 합니다. 연통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이걸 인구세, 애국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게 어렵다 보니까요. 세금 외의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세금으로도 걷고 세금 외의 방법으로도 하는데 사실상 후자가 더 비중이 커요. 그게 뭐다? 주식 발행합니다. 주식. 그걸 뭐라고 하죠? 애국공채 혹은 독립공채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공채. 여러분 여기다 다 모아두세요. 이게 뭐다? 임시정부활동이라는 겁니다. 임시정부활동. 하나만 더 갑시다. 뭐 국가는 국내 활동만 하나? 아니잖아요. 뭐도 하죠? 대외활동도 하잖아요. 대외활동. 대외활동을 하는데 일단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게 뭐냐면요. 외교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외교부를. 그게 뭐다? 이승만 대통령이 안 와요. 위험한 곳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준다? 미국에다가 정부 부처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뭐다?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가 미국 말고 가 있는 데가 또 하나 있는데 뭐 있죠? 파리에가 있잖아요. 파리에. 파리 대표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파리 대표부는 상주하는 게 아니죠. 파리 강화회의 할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고 이것도 여기를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구미위원부 하나밖에 없어요. 외교부 같은 거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대외관계는 이렇게 한 가지 이게 그냥 외교활동하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잖아.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독립운동. 독립운동. 일본과의 대외관계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임시정부한테는. 안타깝게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원래 택했었던 노선은 뭐였을 거예요? 독립운동 노선은. 원래 택했던 노선은 임시정부도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 싸우고 있다 뭐하고 다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선은 무장투쟁했었어요. 임시정부가 원래 택했던 노선은 무장투쟁했었는데 이 무장투쟁을 깔끔하게 밟아버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다?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뭐로 바꾼다? 외교중심노선으로 끌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요. 너무 심한 분열이 나타나서 분열 중에 제일 큰 분열이 뭐였었냐면요. 여기 지금 임정이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마. 저거 뭐하는 거야 저거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 그럴 거야? 그럼 나 따로 갈 거야? 정부가 생겼는데 따로 간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다? 북경 지역에 반임정세력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양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이 있는데 이승만은 외교론자. 박용만은 무장투쟁이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지역에는 무장투쟁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채호였었어요. 신채호, 박용만 같은 사람이 군사통일주비배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겁니다. 정부라는 게 생겼는데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만주에 퍼져 있는 독립군들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오히려 방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부 생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1년도에 군사통일주비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게 뭐죠? 정부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경 지역에서 군대를 통합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사실상 뭐죠? 군사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의 되게 큰 위협이 됐었던 겁니다. 저게 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간 거죠?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뭘 열게 된다? 국민대표회를 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임시정부는 전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열었고요. 의혈단은 여기다 가열창이 나갑니다. 1923년 1월에 혁명선을 발표해서 폭력투쟁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아예 선언을 해요. 엄청 다른 거야, 도선이. 엄청. 이 길과 이 길이. 이걸 써준 게 누구죠? 이거 신채호야. 이거 지금 이런 일을 만든 게 누구죠? 신채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올곧게 그냥 무선 도선밖에 없다. 무장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무장수행으로. 열리는데 이게 개조파대,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의 의견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결국은 결렬됩니다. 결렬되는 게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임시정부 끝이라는 거예요, 저게. 임시정부 끝. 사실상 끝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임시정부가 무력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하나의 단체를 전락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여기까지. 임시정부 활동은. 한 대략 4년 정도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혈대는 그래도 숨어 다니니까 안 잡혔죠. 그래서 한 5, 6년 정도 활동한 거고. 이건 딱 1년에 한 거고. 그간의 얘기를 세 개의 운동단체를 나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대표의 실패의 뜻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뿔뿔 흩어진다. 그중에 하나만 임시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 임시정부가 이 상태가 되고 난 뒤 한 일이 뭐라고요? 남아있는 정부라도 정비하자. 그런 게 뭐다? 개헌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헌의 특징은 뭐라고 했었죠? 3권분립 국가에서는 권력이 행정부나 2법부에 있단 말이에요. 사법부는 권력기구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대표회의를 야기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대통령의 실책이죠. 그래서 대통령제였었는데. 1차 개헌이 대통령제였었는데요. 2차 개헌은 뭐로 갔다? 의원내각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국무령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25년 국무령제. 의원내각제의 개헌입니다. 그런데 국무령제도 실패하죠. 왜? 너무 작아져서. 몇 년밖에 못 버틴다? 2년밖에 못 버티고 또 개헌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게 내각이 소집되지도 않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내각도 소집이 안 되니까요. 그냥 모임은 모인 대로 모여서 결정합시다라고 한 게 국무의원 집단 지도체지라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임시정부의 상태가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개헌은 되게 독특한 개헌입니다. 의원내각제도 대통령제도 아닌 독특한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사실상 여기 때 보면 임시정부가 사실상 뭐가 됐다? 심의지 아예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지금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 있죠? 하나가 정부활동, 두 번째는 망하고 조직정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조직정비를 뭐라고 하죠? 개헌이라고 한다. 그런데 20년대에 들어갔고 있잖아요. 새로운 바람이 국내와 국에 휘무라치고 있었어요. 무슨 바람? 다시 한 번 통합의 바람이 휘무라치고 있었습니다. 통합의 내용이 바뀌었어. 10년대하고. 10년대는 누구하고 누구를 통합시키는 게 과제였었죠? 의병과 계몽을. 그건 통합됐잖아. 의병과 계몽을 통합 하나로 뭉친 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년대에 새로운 게 들어왔어. 뭐가?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 통합이 새로운 과제를 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회주의자가 있잖아요. 얘들이 이런 노선을 택했습니다. 사회주의자가 꿈꾸는 국가는 그거예요. 그건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 없이 노동자 중심의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프롤레탈의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얘기를 막 여기저기 퍼뜨려도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식민지가 된 나라의 노동해방을 얘기해봐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적은 자본가가 아니라 당장 누구죠? 식민지를 만든 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계급해방 노선을 잠깐 버리고요. 뭐를 택하게 된다? 일단 얘들의 노동자 해방이 아니라 일단 얘들의 민족해방을 먼저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걸로 노선을 바꿔요. 걔들이. 그래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20년대에는. 걔들이 그런 노선을 택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하는 운동이 나타나요. 이게 어디? 만주도 국내도 관내도 다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언제 나타나죠? 20년대 후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통합운동. 만주는 뭐 있었죠? 산부통합운동. 28년. 이게 제일 늦죠. 국내는 뭐 있었죠? 신간회. 웃기게 얘만 성공했어요. 얘만 성공했습니다.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뭐 있었죠?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가 처음으로 함께 손잡고 운동한 게 있었어요. 만나보니까 괜찮은 거야 생각보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사회주의자가 고백합니다. 그게 뭐죠? 정우회 선언하거든. 그리고 사실 물산장려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사회주의라고 손잡아서 꼬마 신간회를 만들었었어요. 26년에. 민흥회라고 해서. 조선민흥회. 이게 신간으로 합쳐진 겁니다. 이런 사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쉽게 된 겁니다. 이거를 육민정신이라고 하죠. 순서대로 육민정신. 이건 됐어. 여기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통합합니다. 여기는 열당과 임정 같은 거 다 합쳐서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촉성회 연합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27년이야. 27년? 27년. 얘만 28년입니다. 그런데 얘만 성공하고 역설적으로 남으로 들였다고요? 나머지 다 실패했다는 거지. 통합도 실패하고 난 뒤에 한 개의 단체는 아니지만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통합하려고 운동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얘기가 안 통해. 그럼 따로 갑시다. 하면서 따로 단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단체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무슨 유행을 타게 된다고요? 정부가 한번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를 자칭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는. 10년 전에 서로서로 자치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야. 지역 자치단체를. 그런데 지금은 정부를 표방하지 않고 어떤 식의 단체를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요? 하나의 정치단체를 표방한 단체를 만든다는 거지. 그게 뭐죠?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갑시다. 이제부터는 정당이라는 단어가 뜨면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통합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무슨 통합운동 뒤에는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무슨 무슨 당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이 몇 번 나왔다고? 세 번 나왔다. 하나가 30년, 하나가 35년, 하나가 40년. 이 세 번의 통합운동을 통합운동부터 당이 생기기까지 과정을 이해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년대도 당이 있었어요. 신한청년당, 신한현명당 몇 개 있었는데 이거 빼놓고 한국, 독립, 조선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당은 다 몇 년대다? 29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3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어가 뜨면은. 그것도 몇 년만 기억하면 되죠? 총, 총, 총 세 개만. 언제? 30년, 35년, 40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당 문제 나오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0년대를 마무리하는데 무슨 당이 만들어졌는가 봅시다. 만주는 나라로 몰려가다가 두 개를 모여줬어요. 한때는 이거를 좌파당과 우파당으로 나눠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만주가 어느 넓다 보니까. 그중에 북만주에 뭐가?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요. 남만주에 뭐가? 조선현명당이 만들어집니다. 관내는 뭐가 만들어지죠? 관내도 관내는 임종 쪽에 우파 계열이 만드는 게 똑같은 이름이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좌파는 당이라고 안 하고요.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이라고 해서 무슨 무슨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행히 연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몇 년대? 20년대 마지막입니다. 29년, 30년에 뭔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활동이 뭐죠? 30년대가 되는 겁니다. 30년대. 아시겠죠? 그럼 30년대 만주는 누가 활동하는 거죠? 한독당과 조혁당 둘의 활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의. 아시겠죠? 만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에 반드시 뭐가 같이 있다고요? 군대 같이 있거든. 한독당의 군대가 한독군. 조혁당의 군대가 조혁군이 있는데 그 둘의 활동을 30년대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활동과 여기 활동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단독을 했었다면요. 만주사변으로 일본 놈들이 중국까지 침공하자 중국도 일본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인과 함께 싸웠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중연합활동 그러면 30년대 이후라는 뜻이야. 그거는 만주사변 이후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1931년 이후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 조중연합활동에 했었던 대표적인 단체 둘이 뭐라고요? 한독군, 조혁군이라고요. 한독군이 같이 했었던 중국 군대가 호로군이라고 합니다. 중국 호로군. 조혁군이 같이 했었던 중국 군대를 중국 의원군이라고 합니다. 의원군. 아시겠죠? 여기 사령관이 이청천이고요. 지청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사령관은 양세봉입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력 전투가 있고요. 이게 32년, 33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북만전투가 되게 추운데요. 동경성 사도화자 전투. 동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능가, 흥경성 전투라는 게 있고요. 남만주 말합니다. 남. 북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두 단체 활동 배우는 게 이게 만주 얘기 끝이다. 이거를 한, 이호, 쌍대 동사했다. 이거는 조양의 영흥이라고 합니다. 이거 맨날 바꿔치기 해야 하죠. 요즘은 사료로도 내죠.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이쪽은 한국이니 저쪽은 중국이니 한다. 그거 뭐죠? 중동 철도는 북만주역입니다. 북만주. 나머지는 이거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호로군이니 의용군이니 그런 게 들어갈 겁니다. 조선 의용군하고 중국 의용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중국이라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중국 의용군, 중국 호로군. 자,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주가 누구한테 쉽게 넘어갔다고요? 일본한테 쉽게 넘어갑니다. 일본한테.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독립운동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관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관내 지역으로. 그래서 30년대는 만주는 두 단체 활동 얘기할 겁니다. 전투. 그 뒤에는 내려왔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서 갑자기 무슨 변화가 나타나죠? 내려올 때 밑에 임시용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시용부에 문의하거든요. 뭐 저희 가도 됩니까? 이런 문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통합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합운동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여기 내려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가 중국 국민당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족주의자가 통치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안 내려옵니다. 사회주의자는 남아갖고 빨치산 활동을 벌이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만 모여갖고 만든 군대가 있는데 이것도 동북항일연합군대입니다. 중국군, 조선군이 함께 만든 거예요. 누가? 공산당군인들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30년의 마지막 군대입니다. 두 개 군대 남았다가 이제 한 개만 남은 겁니다. 여기서 했었던 전투를 보천부전투라고 해서 중일전쟁 직전에 있었던 거의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몰래 몰래 숨어있다가 40년대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40년대쯤 이 군대가 소련 땅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넘어갔다가 해방되고 다시 돌아온 건데 그 사람이 누구다? 김일성이 그 궤적을 밟은 겁니다. 김일성이. 보천부전투할 때 20대였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어렸을 거야. 우리 남학생보다는. 김일성의 이름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 보천부전투입니다. 되게 작은 전투인데 뭔가 약간 아직도 만주에 독립군이 있대라는 희망을 줘서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관내는 단체 몇 개 있다고요? 의혈당하고 임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20년대는 만주하고 관내 두 군데에 있었는데 30년대는 이제 한 군데만 얘기할 거야. 점점 어디로? 관내 쪽으로 뭉쳐지는 과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혈당과 임정계가 있는데 누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고요? 의혈당과 임정계가 통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 왜 달라게요? 임시정부는 내가 정부인데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등한 통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등한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조직은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거든. 이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임시정부는 통합에 항상 소극적인 입장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잡아먹었다? 김원봉이 주도하게 돼요. 김원봉이. 아시겠죠? 소식은 임정한테 다 알려주고 저 가도 됩니까? 이게 다 했는데 김원봉이 주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각자 대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의혈당이 발이 빨랐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혁명간부학교를 만들어요. 황포군간학교는 중국학교고요. 이거는 스스로 만든 건데 장계석에 허락해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김원봉이 만든 육군사관학교를 혁명간부학교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지? 이게 간부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죠? 내려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군인들을 흡수하기 쉬운 조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훨씬 빠른 거. 김군은 대등한 통합은 꺼리는 편이었고요. 청 들어오려면 니들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었거든요. 김군은 그것보다도 지금 중국이 침공당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을 내 파트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파트너로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혈투쟁을 이제 전개해요. 김군은.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임정부 산하에 만들어서 만주사변 직후에 31년에 애국단 활동을 전개한 게 임정의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임정의 존재감을 확 알리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양봉이 있어요. 양봉. 이 봉창, 윤 봉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봉창이 뭐였다고요? 이게 만주사변 직후에 32년에 있었던 겁니다. 도쿄 대처. 도쿄에 가서 왕 행차 앞에 탄 던졌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도쿄는. 궁궐 앞이냐? 왕 앞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궁궐 앞에는 24년에 김지섭이고 왕 앞에는 이봉창입니다. 그리고 윤봉길의 상해 홍콩 공원 의거였었다. 이걸 계기로 중국 장계생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지원의 결과가 뭐죠? 김과 더불어 임정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중국 군사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군간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중앙군간학교. 한국인들을 위해서 뭐를 지어주냐면요. 낙양 지역에 분교를 만들어줘요. 왜 낙양이냐면 이게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임정이 상해를 떠났거든요. 상해 지역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낙양 지역에 한국인들을 위한 분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지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광복군 창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낙양군교는 금방 폐쇄됩니다. 폐쇄돼서 어디로 가냐면 그냥 중앙군간학교에 들어갑니다. 두 군데 다 가요. 낙양군교는 임정을 위해서 만든 거였었고요. 중앙군간학교는 나중에 김원봉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임정, 김원봉 둘 다 가는데 둘 다. 황포군간학교는 김원봉만 간 거고 의혈단 쪽만. 낙양군교는 임정만 하는 거고 중앙군간학교 그러면 김먼봉도 되고 김구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30년대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군사활동하다가 40년에 광복군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광복군 창설의 배경은 윤봉길의 의거라고도 해요. 이게 만들게 됐던 거니까. 이거는 각자 활동이고요. 각자 활동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 어떻게 통합할 겁니까? 대안 있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논한 게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섯 개 당이 지금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뭐죠? 완성은 뭐로 끝난다? 무슨 무슨 당으로 끝나야 돼요? 민혁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김원봉이 주도하고요. 누가? 김구로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김원봉이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했었던 누가? 내려왔었던 사람들이 금방 이탈해요. 김원봉은 자파 쪽이고 김구가 우파 쪽이란 말이에요. 민혁당의 새는 점점 약해져가고 있어요. 내려온 사람들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임정문을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고요.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둘째에 이 사람을 야당으로 만들고 자기를 여당으로 만들려고 이름을 국민당이라고 씁니다. 국민당 지역이니까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당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라고요? 민혁당 엿먹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당이야. 왜 그랬냐면 민혁당을 유일당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이게 신간회 이후에 두 번째 통합당이 생긴 겁니다. 신간회가 첫 번째 통합당, 두 번째 통합당이 생긴 건데 유일당이 생겼으니까 자기는 당이라고 썼지만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체성이 뛰어나단 말이야.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다 우리가 데리고 있다. 우리가 진짜 독립운동가 조직이다. 우리 쪽으로 다 모였다. 임정은 더 뭐냐? 이름만 정부지 대표하지 못하지 않느냐? 임정은 이제 없애라.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없애고 들어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거 반박한다고 만든 게 국민당이라고 만든 겁니다. 국민당이라고. 결국은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돼요. 잠깐 통합한 거고요. 아시겠죠? 국민당으로 만들어지는데 똑똑똑 여기에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독당과 조혁당이 빠져나와서 여기 똑똑똑 두드리면서 같이 할까요? 저도 우파인데 당신 우파잖아요. 같이 할까요? 하면서 만든 게 40년에 한국 독립당을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는 삼당통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통합과정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통합이 쉽게 되지 않아요. 통합과정 논의하는 과정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우파로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사람들이 시급히 모읍니다. 중국 본투까지 공격당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도 전면전일 거란 말이에요. 빨리 우리도 통합해서 전면전이 좀 끼어들어야 된다 해서 다시 통합둥이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좌파 따로 통합, 우파 따로 통합합니다. 그중에 좌파 통합한 게 전선연맹이라고 해요. 민혁당의 새가 너무 약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를 다시 좀 불리려고 일단 좌파라도 모아본 겁니다. 우파는 잘 모였어요. 왜? 내려와서 지금 똑똑똑 하고 있거든. 그 우파들 모은 게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합니다. 광복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만들어져요. 이게 8월에, 이게 12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파 통합, 좌파 통합이 되고요. 그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만든 게 전국연합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장계석이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당신들 먼저 뭉쳐라라고 해서 김구와 김원봉이 드디어 하나로 뭉치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힘이 좀 세죠? 민혁당일 때는 김원봉이 너무 좀 주도했었고 이제 누가? 임종국 쪽 힘이 너무 센 상태에서 김원봉이 낀 상태라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김원봉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잠깐 통합했던 거예요. 잠깐. 그래서 결론은 뭐로 끝난다? 통합당이 아닌 단독당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 거죠? 전선연맹에 속해 있는 민혁당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좌파정당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파통합정당 한국독립당이라는 두 개의 당 구조로 양립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양립하는 상황이. 그런데 이 둘이 결국 통합하거든. 이 둘을 통합하게 만드는 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했었어요.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김원봉이 아 이제는 좀 임정의 힘이 좀 되어줘야겠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41년 12월에 태평양이 터지거든요. 42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길죠? 뭐가? 통합운동이 좀 긴 겁니다. 통합운동이 민혁당 이후에 다시 통합운동이 나타난 게 여기였었단 말이야. 다시 통합운동에 불을 지핀 게 중일전쟁인데 중일전쟁 이후에는 좌파 우파 따로 통합했다가 잠깐 통합했다가 우파만 성공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좌우파가 결국 성공한 게 뭐다? 42년에 일단 군대 먼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년에는 완전 통합하게 되는 게 개헌까지 해줘요. 민혁당의 자리로 뭐 만들어주죠? 부주석 자리 만들어주면서 완전 통합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길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거예요. 통합운동 한 번 더 있었다 그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당이고요. 군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군대 만들어지는 걸 보자면 관내는 군대가 없었어요. 관내는 군대를 만들지 못합니다. 군대는 만주에만 있었어요. 만들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가 허락을 해줬다고요? 중국 본토가 침공당한 뒤부터는 관내 지역에서도 군대 만드는 것을 허락해줍니다. 그 첫 번째로 허락받은 단체가 뭐였었다? 조선의 응용도 했었습니다. 중일진쟁 직후에. 이걸 봐서는 확실히 누가 빠르죠? 김원봉이 빨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원봉은 자파야. 사람들은 주로 우파 지역이 있는 거고요. 시작은 김원봉이 먼저 하지만 계속 임정의 사이즈가 커져간단 말이에요. 임정은 지금 상해를 떠나갔고 피난 다니기 되게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파들은 임정 쪽으로 자석처럼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우파들만 지금 뭉쳐가는 자꾸 회의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모입시다 모입시다 하는 중이었었고 큰 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0년에 임시정부가 한참 도망다니다가 중국 정부가 있는 중경에 정착하게 되면서 되게 안정감을 찾게 돼요. 이때 진짜 다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40년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 우파 당 통합을 먼저 했고요. 정착하고 난 직후에 만든 게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즈가 좀 커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든 군대가 한국 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임정이 뭘 갖췄다고요? 당과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당과 군대를 갖췄지만 아직은 뭐죠? 두 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김원봉의 당과 군대 그리고 임정의 당과 군대 따로 있다는 거지. 이걸 통합하는 게 과제인데 태평양 전쟁이 거기에 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지. 태평양 전쟁이. 그래서 몇 년도에? 42년도에 통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1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당도 만들어지고 군대 만들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게다가 주석제라고 해서 행정부 중심주의 헌법을 다시 만듭니다. 이게 4차 개헌인데 이러면서 정부도 땅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곧 건국합니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건국강령 발표하자마자 태평양 전쟁이 터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참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선전포고라는 말. 이거를 두 문자 또 하면 독립광주건선이라고 해요. 독립광주건선. 독립광주건선했다. 이게 중경 정착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다. 독립광주건선. 그리고 40년대는 드디어 통합이 됩니다. 김원봉이 통합에 참여하게 된 이유 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한테까지 전쟁을 걸었다. 태평양 전쟁이고요.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고요. 중요한 요인이 뭐죠? 40년대 들어갔고요. 조선의용대 세력들이 국민당 밑에서 활동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김원봉의 세력이 상당히 지금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힘든 상태였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화북지역 이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혼자서기 힘든 상태였었단 말이지. 그래서 화북지역에도 뭔가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가서 만들어진 정치단체가 화북조선청년연합회고요. 가서 만들어진 군대가 아직은 군대를 독립시키지는 않고요. 지대라고 표현했었지. 지대. 아직은. 조선의용대의 일부 지대라고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드는데 화북지대가 했었던 전투가 호테라는 전투가 있어요. 호장전투와 태양산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투 직후에 이제 여기도 정당하고 군대를 만듭니다. 정당하고 군대를 만드는데 계기가 뭐냐면요. 42년 5월에 김원봉이 임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자. 너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나 따로 독립해도 할 말 없는 거지. 하면서 42년 7월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임정과 하나로 합쳐진 게 이들이 독립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통합했지만 결국은 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남았다가 이 사람들이 북한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북한으로 가서 조선신민당이 되는 거고 당은. 이거는 인민군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죠? 임정 사람들은 남한에 들어갔고 한국 독립당을 재건하는데 미군정한테 밑보여서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복군 출신의 군대가 한국 군대가 해방 이후에 한국 군대 생길 때 참여하지만요. 육군 쪽은 거의 일본 군인 출신들이 육군을 조직하고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 만들지 않은 군대가 있었거든. 공군은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해군도 거의 없었거든. 해군하고 공군을 새로 창설할 때는 광복군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해군 공군하고 육군이 성격이 좀 달라요. 돌아와서는 어쨌든 광복군도 뭐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형성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움직여요. 결국 두 개 나눠져서 각자 움직입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분단이 될 거라고 예상이나 되듯이 각자 움직이게 돼요. 그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진 게 몇 년이라고요? 태평양 전쟁 직후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42년. 아시겠죠? 한 편 통합이면서 한 편은 결국 두 개가 됐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전투 43년에 영국군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 그리고 45년에 미군하고 국내 진공작전 시도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은 조금 흐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카테고리 만드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은 아시죠? 20년대, 30년대, 40년대라고 20년대, 30년대, 37년 이후 40년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나눠야 되는 게 지역을 나눠야 되는데 10년대는 여러 지역이 있었고 20년대는 두 개 지역만 얘기하면 돼. 어디? 만주와 관내 30년대는 하나만 얘기하면 돼. 어디? 만주 관내에 있다가 관내로 합쳐지는 과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르죠. 만주는 주로 무장투쟁 관내는 임정투쟁하고 김원봉투쟁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풀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때때로 통합운동이 있었다. 몇 번? 세 번. 20년대 후반, 30년대 전반, 30년대 후반 세 번 있었다. 통합운동의 끝은 반드시 뭐로 끝난다? 뭐뭐? 당으로 끝난다. 그래서 당이 등장한 게 세 번 있어요. 30년, 35년, 40년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럼 대충 사이즈가 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